안녕하세요. 오늘 사실 저 괴로운 날입니다 저한테는 여러분들도 독감 걸려보셨죠? 제가 지금 하찮중이라서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요 안 올라가요 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려주세요 내년 12월이면 이곳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올해 어떻게 좋은 일 많으셨습니까? 저는 올해가 아주 힘든 해였습니다 뭐 그런게 있습니다 감기 걸려서 이 쪽에 보니까 이 앞쪽에 박수를 안 쳐 춤바 추바 저 2층 3층 저거 아직 못했어 제가 이걸 키워서 잘 안되네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저쪽에 어디까지 가야되냐 어디까지 가야되냐 거기 텐점 여기서 여기로 가까워요 그죠? 네 저쪽 잘 보입니까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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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까지 가야 되나? 이 쯤에.. 이 쯤에.. 55면? 내가 55면 아니거든 아직 젊어요. 아직까지 가봐야 돼 감사합니다. 자 감사합니다.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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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오늘 앞으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만 이 20일 올해 2023년 아주 좋은 날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아주 좋은 또 내년을 기약하면서 아마 올해는 여러분과 그래서 그게 제가 이게 제일 낫지 아직 2시간 남았어 네 자, 오늘 밤 중이십쇼 제가 노래하는데 저는 기침이 나와서 좀 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을 때 그것도 싹 좀 둘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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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